어 너치 아 아 아 아 어 어 어째 내 배고파 죽자고 이러지 않다 80년대 들어와서 아직 배고파 굶어져서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야야야 죽지 말자 그 애 나 묶이겠다 야 요럴 때 어디서 고애바부 요마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초기가 좀 내려가겠는데 야 저기 있구나 아 아 야 살았구나 내 살았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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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래도 그거 먹어 그런지 정신이 잘 안 한다 토하지 말자 이제 초기들면 안 품다 내 비록 오늘 고애밥은 좀 먹긴 먹었지만 야야 그래도 죽기보다야 낫지. 어째 고애밥 먹는다고 다 고앤가? 영감 영감 다른 집에서 다 산 걸 영감 때문에 못 샀다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고압감아 사왔다네 아아아아아아아아 띵띵띵띵 치아 띵띵띵띵띵 치아 이 영감이 내 고압감아를 사온 걸 알면 폴폴 뛸겠구먼 영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 쉬는가? 영감, 일어나 없어. 병이 걸리겠구만. 영감, 이 영감이 내가 놀리는가? 해, 이래 되는가? 이럴 때는 배로 돋아줘야 일어날겠구만. 어쩐다. 영감, 이 고아까말 좀 보오. 한 번 하고, 어리게. 너희 바보 자시란데, 내 사온 이 고아까마가 어떤가 보라 했을지, 미세. 야? 누구 사온 없대? 누구? 야? 누구 사온 없대? 어떻게 이리 사온하며, 이란데. 참 다정하게 말아 못 쓰겠슴더. 내 비준도 없이 누가 사오라 시키는가 말이야? 영감, 비준 없고 사자며, 이 고아까마들이 다 영길 박물관에 가서 잠을 자겠슴더. 우리도 과학적으로 좀 살아야 되었지. 이거 사랑하는 영감. 물새로 가사를! 당장 갖다 물려! 백화문만 나서면 아예 물려준답더구만. 여기다 둥그란 도장까지 꼭 박았는데. 좋소. 길에 여기다 넣소. 아이고, 야. 돈 주고 산겠는데, 어째 이랴. 너치, 정신이 있어. 이게 폭발하는 날이 뭐야. 우리 찰떡, 찰떡에 고무되는 건 열두 채 치고 온 동네가 다 날아라, 날아라. 이게 원자 타이요. 저게 그렇게 속함죠? 그럴래 내 사지 말자 한겠지. 내라고 뭐 과학적으로 살기 싫어서 그런지라. 어째. 할비 너는 정집이어서 이게 폭발했는 데야. 그 정집이 모든 백돌 가루가 됐다. 아이고. 그런데 이거 파는 새 얘기 말하는데, 여기 설명세대로 하면 별 문제 없다고만. 여기, 여기 가만히 서고 있어. 거기 가만히 서고 있어. 내리. 한 번 죽을 쏌. 이 설명세대로 한 번 써보게. 그만. 노치야. 정 쓰고 싶다면야.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옳지. 노치 이거 보고 알마나. 뽀뽀기. 네. 천재. 네. 사용하기 전에. 네. 먼저 덮개의 공기통과. 네. 야치파다 통했는가를 검사할 것. 야치파라는 게 뭐시겠네. 야치파라는 게 조선말로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좀 더 먹여. 네. 가만히 서. 이게 어디 보니. 아이고, 빤하잠도. 빤하마 통한 게 있지 무슨. 빤하마 통한 거 누기 모르는가. 그 통했다는 게 뭐지. 야치파. 야치파인지 김치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하. 이게 야치파라는 게 어딨냐. 아이고, 나한테 데리고 가지. 빨리 가서 세줄내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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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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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봐. 뚝하고 막혔구만. 아. 막혔다고. 열리 깨면서 열리 깼었지 뭐. 아예 가지 없어. 보기엔. 여보. 실어망전에 검사하기 천만 다행이오. 큰일이 할 뻔했소. 아이고. 아이고, 볼도 떼야 된다며 기계 뭐 폭발하겠지. 아. 아 이게 어찌네. 아이고, 통했구만. 아야. 이제 세줄로 뚫었을 땐 끝하고 막히는 게 뿌이과 통했다. 법사 영감보다 내 낮재잼들 한 번 그저 슬쩍 다쳐놓은 게 다 통한거야. 둘째. 김이 올라올 때 짜이팡 꼬야파. 아이고, 무슨이란 말이야. 이게 방금 무슨 야치파라던게 방치파? 아이고, 이 꼬야감에 부서 품에는 몽땅 파에 밖에 없잼들. 방치파요, 꼬야파요, 야치파요 이랬는데. 애들이 삽수를 그 말으로 다시 가서 불을 나 떼. 아이고, 그럼 이제부터 정식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문을 떼봐야 집이 나오는지 공기가 통하는지 알지? 예, 그럼 쌀 먼저 앉아야 돼. 앉혀. 가만. 너쏘. 예? 오른쪽, 오른쪽. 예, 이쪽에? 왼쪽으로. 예? 천천히. 불 지피오. 예. 다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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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다올라라. 온 가정의 기쁨 짓고 홀홀홀 타올라. 심 killed firsthand. 네. 오, 마요. 쏘이. ET. 넌 꺼. ..? 정말 보 Strand. Mother come. 됐어! 아하, 서울대겠어, 상갑 끼워! 천지영사, 영감이 잔뜩 좀 먹으러 왔겠네 됐어! 아, 뭐야! 아하, 이 경면에 상갑 끼워! 서울대 여유기 전에 이 상갑 안에서 먼저 이겼어 하하, 생각해 줘 이 꿈소리요! 셋째! 예? 김이, 꼬야파를 몰래 밀 때 즉시 불길을 낮출 거니 들었어! 아이고, 어째 벌써부터 사람 놀리우게 이랬는데 아이고, 심자야 하하, 이제부터 광고이라는 게요! 까딱하면 폭파라고요! 네! 껏떡하면 껍뻑하는 파이래! 그럼 이제부터 생사판관리였으드만! 쉿! 없으냐! 아, 영감! 싫으 combo 지ahltasc retailer 공정화 자체가! 하하! 아무리 Done으로 흐드름 CNC 이게 잘못되데! لف 잘못됐다! 여보! 불을 꺼! 납니다, 뛰었어, 뛰었어 나북 꺼져! 나북 꺼져, 나북 꺼져! 이게 너무 자로! 수아버지 여보지 금은 Darkness 하단은 공정하자 찍어 하하! 아무 때구 흐들어 잠들어 지냈어 이게 잘못된다 잘못된다 여보! 불을 꺼! 냈다! 기였어! 기였어! 나무 꺼져! 나무 꺼져! 나무 꺼져! 야, 이게 너무 짜루! 아구, 영감 내 길에 대해서 아하! 물 넣어놔! 아구, 그래도 내 길에 해야 돼 아하! 물 넣어놔! 아구, 거기까지 조심하세요 아, 물이야! 아,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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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oys지 오, 영감 semi- 여기까지 정 mörzy 쵸 자 혁 아구, 영감 언제 일어냐? 어째他 아구, 우리 영감이 언제 상산하지 않으니까 어째 이러니가 아구, 아이고, 이 사람 고여감에 때문에 영감 다 죽이네. 영감은 소복을 얻으면 나를 어떻게 설렀어. 영감, 영감. 어째오? 안 찾아놨습니다. 내가 죽어댔는가? 그런데 어째 방금 누워서 숨이 궁금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너무 배고파기래요. 야, 이거 째 또 초기 만날 것 같다. 아이고, 1분만 참 없어. 내 밥은 법 없지. 아이고, 나 안 먹겠어, 안 먹겠어. 그래도 또 시전기 나서 넘어가면 어떡해. 그래도 초기 만난 게 낫지. 내 그 밥 먹자다. 절에 화장실 가고 말 것 같다. 아이고, 그래도 좀 잡숴봐. 아이고, 야 밥이 됐었구만. 벌써 다 됐어, 야. 자, 난리 잡숴봐. 여보, 맛이 어떻슴더? 야, 그게 정말이야. 우리 집 밥감마다 한 것보다 영 구수하고 맛있구만. 그거봐, 없어. 우리도 한 년 과학적이라 살자는디. 마트 되거든. 여보. 예? 매번 밥할 때마다 그렇게 전쟁판 벌리고 나면 나 심자에 떨림 못 살겠어. 저래야 과학기술위원회에 다니는 둘째 아들 집에 보내어. 예? 그 안에 있을 줄 알게요. 에고! 에고!